샅skolan 샅skolan 안녕하세요 순동이 여러분. 순이 엄마예요. 꼬마김밥 점점 마리짱 꼬마김밥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 오뎅이에요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입고되는 프리미엄 꼬마김밥이래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뭐야 이게 햄이야 소시지야 치즈 들어갈게요 이거? 치즈 햄 들어갔어요 너무 강한 맛 cio시지만 materials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삭한 치즈 아삭한 치즈 치즈 내장 잘 맛있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우리의 소개도 뭔지 모르겠다 기뻐요 비비모징어 맛있네요 바삭바삭 파가 아직 cuando F- 고기 고기가 고기가 어린다 소스 고기 무순 고기 고기 관경 굵 고기 어묵이 엄청 커요 어묵이 엄청 커요 어묵이 엄청 커요 제육볶음 맞지? 돼지 물고기 바삭한 치킨 청양고추 AKLIK 들어가면 바삭한 치킨 고기맛 번째로 돈까스 돈까스 고거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꼬마김밥이랑 분식 맛있네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꼬마김밥이 종류가 30가지나 돼서 다 다양한 맛이라서 너무 맛있었어요 분식도 떡볶이, 오뎅, 튀김 분식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뎅에 꼬마김밥 국물에 찍어 먹으니까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꼬마김밥 제가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남은 꼬마김밥은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꾸욱 눌러주세요 바이바이